배준 씨, 바다의 썸받아. 아, 저거는 안 되겠는데. 아, 이거 어떻게 참아. 이거 어떻게 참아. 아, 이거 어떻게 참아. 입구 깊은. 잘했어. 아, 선생님 연기를 웃으신 거 아는데 웃으니까 뭔가 같이. 연기로 웃은 거 아닌데? 나 진짜 웃겨서 웃은 건데 여태까지 연기를 웃은 거인 줄 알았어? 진짜 와. 너무 웃겼어. 나 연기는 저희가 했어요, 안 웃은 거. 아니, 중국말 끝날 때서부터 난 웃음 참고 있는 거야. 어떡하지, 어떡하지. 맞아요. 특별 출연 15번. 우정 출연까지 합하면 총 19번의 출연. 찌라지는? 원래 여기 젊은 안 되는 거야. 죄송합니다. 아니, 저거 계속해. 그거야, 그거야. 원래 여기선 젊은 안 되는 거야. 아니, 아니. 진짜 저런 거야. 내가 저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, 이게, 이게 엔지인데 여기에서 젊은 안 되는 데가 나온 거야. 나 진짜 애드립인 줄 알았어. 왜? 나 진짜 애드립인 줄 알았어. 진짜로. 경민이 연기 물 올랐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. 저, 선배님. 저 다음 주에 쉬 캐치 촬영하는데 남자 건달 역할이 한 번 필요한데 혹시 우정 출연 한번 부탁드릴까요? 뭐라고 제목이야? 쉬 캐치. 쉬 캐치? 처음 들어본다. 몇 만이야? 56만. 갈게. 오, 됐다.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이렇게 훈훈해도 나는 거야? 감사합니다. 그래. 성우 형 그런 사람 아니야. 니네 오해하고 있는 거야. 에이, 그쪽 편들어여 지금? 아이씨? 미쳤나, 이게 진짜로. 아니, 왜? 야, 네 편, 네 편이 어디 있어. 갑자기 용을 했을 때 어이가 없네. 야, 우리 학원 수관 생활이야. 야, 무슨 학원이 크게 웃지도 못하네. 잘못한 것 같은데. 저렇게 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페이스 컨트롤 하니까 저도 이거는 자신이 있거든요, 이 연기는. 아이고, 우리 수수의 선생님이야. 혈당 컨트롤도 안 되는 사람. 혈당 컨트롤. 뭐라고 한 거야, 도대체. 아니, 지켜줘야지. 아까 미었을 때. 지금. 터지기로. 아, 진짜. 내 기억 속에 무서웠어. 오, 곽 선생은. 본인, 확실히 본인 연기가 있어. 조금 웃으시거든요.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따라해, 곽 선생은. 너 치즈야. 진짜요? 치즈. 치즈요? 얘는 치즈야? 이거 맛있는 케이크다. 너무 했어요, 형. 치즈야, 깜짝 놀랐어. 형, 이거 치즈야. 치즈야? 나 깜짝 놀랐어. 선배님! 아니, 치즈는 돼. 형, 너무 깜짝 놀랐어. 하얀 거 치즈예요. 선생님, 드세요. 근데 다음 시험 먹는데 치즈야. 진짜 식당 갈까 봐. 진짜. 진짜 웃겨요. 되게 고급스러운 거 사온 건데? 소포도 너무 맛있어요. 아, 그리고 회장님이 저녁에 된장찌개. 아, 그리고 저녁에 된장찌개. 쟤는 대부분을 줬는데. 그를 못 읽는 거야? 저 새끼 저거. 자, 잠시만요. 안 보고 싶어가지고. 인연이 만들어준 된장찌개 먹고 싶댄지? 스위터 잡아가! 어떡해. 어떡해. 미안하다. 근데 이거 나가면 우리 모두 다 경민이 괴롭힌 사람으로 될 것 같아. 네네. 경민이 지금 나야. 정답. 금동 미륵고살 반가사유상. 내가? 지금? 배우만 상대하겠다 뭐. 지금 뭐 또? 왜? 내가 언제. 할게요. 할게요. 의사는! 그 어떤 환자라도 평등하게 치료해야 하는 게 의사야. 설령 살인자일지라도 의사인 순간만큼은 치료해야 하는 게 의사야. 그게 의사의 사명인고 책임이 안하느라! 진짜 그만할래요! 그만할래요! 네, 좋습니다. 얘 죽였어요! 뒤로 잠깐 너무 할 것 같아. 얘 죽였어요. 그 주유소에, 주유소에 바람풍선이 있었어. 소리가 너무 웃겼어. 이게 이제 수근이가 개콘할 때 그때의 코미디거든. 20여 년 전. 이거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아. 진짜 웃겨. 이거 어떻게 좋아? 진짜 웃겨.